내 몸에 맞는 운동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근력운동이 있고 근데 스트레칭 저는 스트레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팔상체질을 한동안 했었어요 지금도 합니다 팔상체질이 뭐냐면 우리 사상체질 알고 계시죠 소양소음 태양태음 그런데 그 소양소음 태양태음이 아닌 딴 라인으로 팔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8가지로 체질을 나눈거죠 그래서 수 목 금 토 네가지로 해서 수음량 목음량 토음량 금음량 그래서 단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수채질 수채질은 바닷종류를 드시고 고기종류도 드시는데 크게 많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아시죠 인터넷 다 할 줄 아시죠 팔상체질 한번 집에 계신 분들도 팔상체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저는 거의 시작한 지가 한 7, 8년이 더 넘었으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주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반주 먹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음식 그다음에 거긴 과일까지 쪼개지고 비타민까지 쪼개져요 그렇게 해서 해로운 음식 이로운 음식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다 보면 수라는 체질 수에 이제 수음체질 있고 수양체질 있고 수라는 체질은 갑갑요 그러니까 새우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덜 드시면 돼요 아주 안 잡순다는 게 아니고 또 목체질 목체질은 채소 바닷걸 먹으면 안 돼요 물고기 절대로 이 목체질은 고기만 잡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언젠가 고기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라고 있었죠 근데 그거는 내가 그 팔상체질을 공부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목체질이 황제 다이어트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니 목체질이 금체질이 뭐 이제 막 섞입니다 근데 목체질은 고기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체질은 황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목체질은 그리고 바다 쪽은 거의 안 잡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금체질 금체질은요 진짜 고기가 안 돼요 스님 식단 먹어야 돼요 나물에 채소에 근데 그 채소 중에서도 뿌리 채소는 안 돼요 금체질은 그러니까 소가 금체질이래요 소가 금체질 그래서 소가 사료 먹고 광우병을 했다고 그러잖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사료가 소 사료고 뭐 개 사료고 그게 그 뼈 같은 거 갈고 뭐 이래서 이제 사료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가 토채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가 그런 사료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팔상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이지요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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